아만도 시간 없습니다 석촌 피아쓰 죽이사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어 우 석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가장 큰 관건이 겠습니다 아만도 높은 어 자신감을 치말부터 왼쪽에 아만도 5초 아반도 SK라이츠 또 달립니다 김선영 W 스와치 됐습니다 페부겸 선수는 계속 슛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반도 골인 페부서 아반도 시간 떨어집니다 아반도 높은 3포인트 페리스는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반도 붙여봅니다 높아요 아반도 어패스에서 왔어요 호스틱은 6점 김선영 자비원은 반쪽도 옵니다 허일영 리버스 매업 등록하지 않았어요 자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아반도 시간 없습니다 석션 시작합니다 아반도 선수의 균형을 물러뜨리고 2점을 통화하네요 아반도 들어갑니다 페이지로 안쪽에서 블락 그러나 볼 밑에 오세 트랩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펀칩니다 석점 펀칩니다 점수 차는 2점 차 연결됐어요 들어갑니다 렌즈 아반도 네 스스로 시동을 거긴 아반도 선수를 이용한 오펜스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더 패스 페이더웨이 오세근 정확합니다 베이스라인 저중에서 수비 사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오우 오우 반칙입니다 지금 물론 반칙이 되기는 엄청난 무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네 지금 수비에서 아반도 타이밍 오세근 골밑에서 차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본인 선수가 스위치를 해갖고 타이밍 그리고 아반도가 올려놓습니다 이야 타이밍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예 빠르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아반도의 득점 예 오늘도 아반도 선수의 점수는 공이 흘러나왔고 제일 앞쪽에 알바노가 있습니다 오우 오우 자 지금은 득점이 빠르게 지금 레업을 올려놓으면서 결계된 득점 여기도 좀 미스매치가 났어요 자 아반도의 공격을 윤원석이 수비하고 있구요 코너에서 후추공이 던집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오세근 아반도 점퍼 들어갑니다 점퍼 점퍼 아반도 아반도 스펙 이후에 오세근을 맞고 아반도의 점퍼 첫 신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반도인데요 선수 곱칩니다 아반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골밑에 있는 황일영 붙여봅니다만 아반도가 네 이 아반도 선수의 물론 타이밍 굉장히 칭찬할만합니다 네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이 있는 이 원우 선수였죠 어 권만 나가는게 있는 이 선수는 어 신발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뱅크샷! 튕겨서 나옵니다. 바깥쪽이 아반도! 스포! 아반도! 문성골이 다닙니다. 바깥쪽이 아반도 또 한 번 가라해요. 아반도! 또 한 번 갑니다! 아반도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수비 떨쳐보내고 아반도! 여전한 득점 준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는 아냐 KGC 아반도에게 아반도가 오늘도 직접 해결합니다. 첫 번째 득점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도전하였다. 그리고 골밑! 득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탈치가 됐기 때문에 골팬딩이 이전이 되면서 득점이 이어졌는데 변준영 아반도 페이스 안무 점에서 아반도! 모습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발맨에게 오색은 패스를 건넸어요. 아반도의 득점인데요. 아반도! 아반도! 리성 두부 빨리지만 하지만 득점입니다. 최성원이 끊어냈어요. 최성원이 직접 말아오던데 득점 실패! 와.. 공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반도. 달려 살리면서 아반도 몸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반도 아반도 네네네네 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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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핸드업을 가져가고 있구요 아반도 아반도 등을 짐해서 아반도 더블팀 높게 띄웠습니다 아윤기 블럭샷 아반도 이게 NBA인가요 지금? 엄청납니다 양희룡이 밍고 들어가던 피가운 와이드 오픈 아반도 석전 지금도 양희룡이 미스매치가 일어나 아 이 터프샷 하나를 platform 시켜두네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톤호쪽에 맞습니다 날려보내면서 이번에 지금은 완전히 플라이바이가 된 상황 자 멀로를 봤습니다 손먑 바깥쪽 떼줍니다 아반도 높은 점 점프를 두 번 띠는 느낌 바깥쪽이 아반도 어어隻 좋았어요 지금 다mp 살리면서! 아반도! KGC를 상대할 때 아반도 선수는 정말 달라 보입니다. 자, 순간적인 가서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오세근의 골링! 득점! 앤드워! 자, 이어지는 KGC의 공격! 아반도! 오! 좋았어요! 오세근이 완벽하게 비어있습니다. 오세근! 아, 찬스에요. 정창영. 자, 쏘자쿠 돌파시. 또 리버스에 맞혔어요. 맞는 거거든요. 자, 오세근을 맞고 있는 신승민인데요. 오세근이 이겨냈습니다만. 팀이 급정! 성공시금로 시작하네요. 이장현. 오, 좋은 포켓 패스 하나 나옵니다. 오! 맞았어요. 그런데 파울이군요. 다시 태리. 이장현. 드라이브윈. 오! 블럭슈가 아반도! 이용한 좋은 블럭슈를 하나 보여주는 아반도네요. 유광철. 시간 없습니다. 1초 남았어요. 와, 막았습니다. 막았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도 KGC입니다. 그렇습니다. KGC의 활동량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아, 안쪽으로 오세근 여유롭게. 구상으로 결전하는데, 본인이 또 고참으로써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네요. 네. 아, 득점 찬스. 오세근의 석.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득점을 포용을 했죠. 스펠맨. 블랙샷! 하영이 나왔습니다. 바퀴에서 아반도 맞습니다. 아, 무섭겠습니다. 오! 오! 득점 1번 정시키는 렌사반도. 이야, 습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KGC. 렌사반도. 좋은 패스. 대리볼로 풍고서 올라갑니다. 득점 4대방식. 혹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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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릴을 걸어주러 나왔습니다. 아반도. 아 조금 쳤어요. 뼈준형. 시간 떨어져요. 뼈준형. 직접 쏩니다. 아반도도 운동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시간 떨어져요. 3초. 2초. 1초. 아반도. 하지만 이렇게 밀려 나오시면서도 이 직속력이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직전 경기 3, 4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뼈준형. 아반도인데요. 아반도. 아반도. 아. 좋습니다. 좋은 패스. 오세근의 마무리. 2타석의 플레이까지 완성. 오세근. 잡자마자 던집니다. 오세근. 아반도. 아반도가. 아. 저희가 지금 아반도 하나의 직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스펠맨이 열렸어요. 석석. 예. 지금도. 네. 막고 있고 이제 아반도. 스펠맨의 나이스 패스. 아반도의 마무리. 스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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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맨.